안녕하세요. 거미소지로만남자 신성전의사들입니다. 또 영상을 참 오랫동안 못올렸잖아요. 좀 아쉬우실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비숙인데도 좀 바빠요. 여러분들이 절 믿고 주문을 너무 넣어주셔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인터넷 최저가가 더 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성전님이 믿음이 가서 주문을 넣는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일단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그거에요. 신규구매자를 위한 노트북 그래픽카드 순위입니다. 물론 구구매자가 내 성능을 보고싶은데 못보는게 너무 아쉽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4-5년 예전에 샀던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거의 최하단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길게 쓰시는 분은 7년 8년 쓰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3년 4년쯤 지나면 노트북 배터리 수명이 다한다거나 발열이 심한 제품이라 일부가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3년안에 출시된 제품들을 수년에 넣어뒀습니다. 아 참 혹시 CPU 성능순위가 궁금하신 분은 맨 마지막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링크를 달아드릴테니 노트북 CPU 성능순위도 한번 봐주시면 두개 조합해서 내가 사고싶은 성능의 노트북을 구매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실 수 있을겁니다. 자 우선 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그래픽카드 선정시 고려할 점이라는걸 제가 몇가지 적어뒀습니다. 용도에 맞는 선정을 하셔야 돼요. 휴대성이 중요할수도 있구요. 아니면 나는 공간이 좁지만 고성능 데스크탑과 흡수한 종류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휴대성과 저전력을 원하시면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 위주로 가시는게 맞을 것 같구요. 아니면 저전력 제품을 제가 따로 폐기를 했었으니까 그 제품들을 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시죠? 성능은 확실하게 떨어져요. 고성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게이밍 모델용으로 쓰시거나 작업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기에는 아주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제품군은요. 그래서 두고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만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번째로 또 확인해야 될게 데스크탑과 같은 모델명을 가지고 있어도 TDP 제한으로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RTX 2080급의 노트북 샀다. 근데 내 노트북을 3D 마크를 돌려봤더니 이상하게 점수가 낮게 나와요. 데스크탑용 2080을 보니까 몇 점이 나오는데 나는 그것보다 1,000점 낮게 나옵니다. 정상이에요. 원래 노트북은 TDP 제한이 TDP가 이제 발열을 얘기하는거에요. 발열 제한이 아주 엄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맞춰지니까 어쩔 수 없이 클럭을 낮춘다거나 전력 소모량을 낮춰서 발열을 낮추고 성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성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가성비는 비슷한 성능의 노트북이라도 그래픽 성능이요. 좀 더 저렴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가격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왜? 천차만별이니까 일단 성능을 비교해보시고 같은 라인업에 있는 것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순 사무용과 영화 감상용이라 하더라도 인텍 내장 그래픽스는 좀 비추천합니다. 물론 그냥 사무용도 엑셀하고 한글밖에 안 쓴다 그러면 괜찮으시겠지만 사무용도 보통 동영상 감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텍 내장 그래픽은 확실하게 색감이 많이 빛이 바랍니다. 색 재연률이 떨어지고요. 좋은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발열이 낮고 전기를 적게 먹는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사무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인텍 내장 그래픽스는 비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위에 항목부터 한번 봐주세요. 3DMark PaaS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물론 벤치마크는 실사용 용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능 비교 용도로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3DMark 기준으로 봐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성능은 제가 항목을 나눠 놨어요. 인텍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AMD 그래픽 카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나눠뒀고요. 마지막은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입니다. 내가 데스크탑 라이너과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나눠놨습니다. 요 사양 위로는 고사양 게임이 원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줄을 끄어뒀고요. 요 위로는 이제 베그나 아니면 뭐 요새 유행하는 에이펙스 레전드 그런 거 정도는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대부분 게임이 중상업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군입니다. 요 위로는. 그리고 요 밑으로는 요 칸에서는 옵션을 타협하시고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라인. 그리고 요 아래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로디나 스포라든지 옛날 게임들.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 요새 나오는 최근 최신 게임들은 돌리기 힘든 그래픽들입니다. 요 아래급들은 제가 영화만 보셔야 되잖아요. 4K 동영상도 겨우겨우 돌리는 급이기 때문에 영화만 보시는 정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화만 보시더라도 요 내장 그래픽 인텔 내장 그래픽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라인 3DMark 1000전도 안 되는 제품들 요 제품 거는 500, 400점 이런 600점 요런 제품들은 4K 동영상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사무용도로 사용하실 분들만 그 경우에만 요급에 있는 거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영화도 보기 힘든 수준의 그래픽 카드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게임할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엄청 고통받을 거예요. 사무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만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가벼운 설명을 몇 가지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그냥 표만 보면은 어떤 그래픽이 좋은지는 뻔히 아실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찍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510까지는 저전력 제품이고요. 고위급들은 저전력은 아닌 제품군인데 HD500이나 600이나 스카이레이크 혹은 카비레이크 6세대, 7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제품군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프 성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UHD 커피레이크급 정도 가셔야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UHD가 그나마 성능이 조금 나은 편이죠. 물론 매우 저전력으로 만들어진 UHD600이나 뭐 60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능이 형편없긴 하지만 어찌 됐든 기왕 사실거면은 최신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인텔도 나름 나름 비교적 나름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물론 내장 그래픽이긴 하지만 아이리스라고 하는 요 제품군이 비교적 고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고성능 제품도 2000점 초에 속하니까 이건 게이밍 용도는 부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스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이 사실 게이밍 용도로는 가장 좋습니다. RTX 2080 2070급들은 거의 데스크탑 라인업과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데스크탑보다는 한 3000점 4000점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지금 25000점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정도면 데스크탑 2070을 이기는 성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게임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 것인데 매우 비섭니다. 발열도 심하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2070, 1080도 나름 고성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만하고요. 조금 내려가더라도 2060급만 돼도 현존하는 대부분의 게임을 중사원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원활한 게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게이밍 용도 쓰실 거면 엔비디아가 사실 갑입니다. 네 밑에 라인급을 한번 봐드릴게요. 1000 시리즈가 900 시리즈 최상위 라인업을 위협하고 있죠. 9000... 9000... 9000에요. 900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모바일 그래픽스는 그 데스크탑 라인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900 시리즈 보시면 M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에 성능 편차도 아주 심했어요. 하지만 1000 시리즈 오면서부터 M이라는 수식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걸 그대로 노트북으로 이식을 하고요. 클럭을 낮추고 전력소음을 낮춤으로서 노트북에 동작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M 붙은 것들은 아예 코어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성능을 줄이기 위해서 클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커팅을 해낸 제품이거든요. 근데 1000 시리즈 위의 것부터는 코어 숫자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고요. 오로지 클럭마우즈도 낮추고 성능을 맞춰놓은 제품들입니다. 게임용도 쓴다면 뭐다? 적어도 106급급 이상급 1000 시리즈 이상급을 사용하시는 것 2000 시리즈나 1000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밑에 MX라는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맨 앞에 수식어가 MX인 것들. 이 제품은 저전력으로 만들기 위해 따로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저전력으로 내놓은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이 성능은 다소 떨어져요. 전력 소모는 매우 낮은 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전과 아주 긴 시간 쓰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 그 밖에서 말이에요. 전원을 꽂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은 이 MX 시리즈가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그나마 성능이 조금이라도 내장 그래픽보다도 조금 좋고 전기는 적게 막는 제품군이니까 이 제품군을 추천드립니다. 밑에 것은 어차피 보시다시피 딱히 성능이 좋진 않습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하고 별반 차이가 안나요. 요새 맥스Q 제품이나 아니면 맥스P 제품이라는게 나오고 있습니다. 맥스Q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전력 소모를 적게는 30% 많이는 50% 가까이 깎았지만 성능은 10에서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제품군이에요. 저전력 제품 나는 게이밍 용도로 쓰고 싶지만 그래도 저전력 제품을 원하신다면 맥스Q나 맥스P가 붙은 제품군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AMD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용도로 솔직히 그래픽카드 장착해서 내놓은거는 RX470이나 RX580밖에 없습니다. 요 제품군 밖에 없어요. 좀 아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GTX1060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제품인데 비교적 엔비디아보다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게이밍 용도로 쓰시면은 빠르게 광탈하는 배터리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이나 WX라고 적혀있는 수식어가 붙은 것들은 전문가용 아시죠? 파이어 프로라고 하기도 하죠. 그 제품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용도로 쓰신 분한테 아주 적합한 그래픽카드고요. 밑에 뭐 라데온 R7이라든지 아니면은 베가 시리즈 요런 것들은 카리조 베마 스톤 리리지 이런 것들 보통 CPU GPU 통합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인텔 것보다는 비교적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영화로 보실 때 인텔 레자 그래픽보다는 영화 감상용은 라데온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성능도 비교적 약간 더 높기도 하고요. 색감이나 그런 면이 훨씬 좋습니다. 라데온은 딱히 설명드릴게 길게 할게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죠. 데스크탑 기준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보시듯이 같은 수식을 가진 똑같은 2080이라 하더라도 대탄 라인업이 훨씬 좋죠. 마찬가지에요. 1070이라 하더라도 대탄 라인업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 클럭 차이 때문에 그래요. 노트북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 클럭을 낮추기 때문이거든요. 이 표를 보고 고르시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성능을 가진 그래픽카드는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그만큼 휴대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력소만 크기 때문에 노트북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신규 구매자를 위한 노트북 그래픽 순위 표를 보여드렸고요. 이 표는 늘 제가 올려드리는 제 블로그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자꾸 물어보신 분들 많아서 밑에 자막 넣어드리겠습니다. 쳐서 들어가주세요. 여기까지 신성재우 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